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찬똥버스 만남의 공가 대구의 아들에서 국민아들로 2,000원 같이 있는게 같이 있는일이야 마이선샤인 대니타임 찬똥버스 만남의 공가 와우 용산역 앞에 있습니다 대구 용산역 이렇게 보시면 대구 발서구 용산 내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 내거리에 있습니다. 애니타임 찬또 버스 만남의 공간 이찬원과 함께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요. 대구의 아들에서 국민의 아들로 2,000원 같이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마이 선샤인 용산로 126 2층에 있습니다. 찬스레 꽃다운 날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행복 만남의 공간 5분씩 축하드립니다. 찬또 버스와 함께 5분씩 축하드립니다. 360일 찬또와 함께 만남의 공간 5분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 많이 왔습니다. 이찬원 와 이렇게 입구부터 멋진 사진이 있습니다. 찬또 100위 2차 논팬 모두 모여라 찬또 버스 행사 콘서트 등에 함께 가실 분은 누구든지 두팔벌리 환영합니다. 전용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부터 사진이 크게 있습니다. 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신발벗고 누나들 입장 신발벗고 사뿐사뿐 계단이 가파르니 신발벗고 오세요 이렇게 입구부터 멋진 사진이 있습니다. 마치 갤러리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콘서트 때 사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멋지게 입구부터 크게 액자로 걸려있네요.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우와 멋진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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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단에 엄청난 사진들이 있는데 이찬원, 당신을 만나 참 좋습니다. 찬도버스 온통 로즈골드를 물들였습니다. 이케 벽면에도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있습니다.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곳인데요. 입이 엄청나게 떡거릴 정도로 엄청난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시계에도 걸려있네요. 존재 자체로 내게 기쁨을 주는 이찬원, 찬스 이곡 장미, 찬도 행복. 이곳을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커피값을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렇게 배지들이 걸려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 방송 촬영 모습과 뮤직비디오 풍등 때 모습이고 콘서트 때 모습도 있고요. 벽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와 대구 찬도버스 이렇게 회원님들의 멋진 팬분들의 멋진 사진들, 단체 사진이 있고요. 버스로 타고 가시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많이 촬영하셨습니다. 서울 찬가 콘서트 가는 길, 단체 사진 6월 9일 대구 찬도버스 찬스님. 추워. 유선제에서 촬영한 모습이네요. 이번엔 하늘여행. 이번엔 또 이 사진은 SBS 메가콘서트 인천에서 열렸던 모습이고 뽕숭아 땅에서 모습이고요. 엄청 풋풋하죠? 2014년 6월 서울 찬가 콘서트. 울주 인 조이 콘서트에서도 사진 촬영하셨고 콘서트 때 모습도 있고요. 시절 2년 4주년 2014년 5월 28일 이곳에서 오시면 이렇게 일대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뮤직뱅크 음악중심 이관왕 축하해. 톡파원 100회 축하합니다. 불의 명곡 과몰입 인생사. 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진들도 있고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멋진 사진들도 있습니다. 유선제에서 촬영한 모습도 있고요. 이곳의 위에 벽면에 벽장도 이렇게 로즈골드의 모습이고 위에도 걸려있습니다. 귀염뽀짝한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벽면에도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2,000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온의 언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상담실도 있습니다. 천장에 여러 컵홀더가 걸려있는데요. 각 콘서트 때 여러 지역에서 찬스님들이 나눔을 하셨던 컵홀더.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지 말입니다. 누나 마음찍기 프로젝트. 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찬스 2,000원과 함께 트위스트가 고. 내꺼 찬 또 온의 언사. 보석같은 내가수물산 잔스 이렇게 서있구요. 와 어마어마한 부채도 있고. 머그컵 소주잔, 참소주잔도 있습니다. 찬투잔도 있구요. 너는 나의 여름. 시절이는. 와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로즈글드 리본. 멋지 뿜뿜 이찬원. 잘생겼도 이찬원. 이찬원 찬과 인천콘서트 6월 23일 저희 영스타미디어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해드렸습니다. 로즈글드 액자로 멋지게 걸어주셨네요. 옆에 또 찬이 있구요. 수덕사에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진을 여러개 꾸미셨습니다. 와 에어컨 탐나네요. 로즈글드 에어컨이네요. 에어컨에도 이렇게 모습이 붙여져 있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야구 중계 할 때의 모습이고. 와 아래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더랜드 저도 갔었는데요. 팝업스토어에서 이렇게 달력을 구매하셨네요.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와 2024년 6월 서울 찬다 콘서트. 2,000원 앨범 1 때의 모습이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으셔서 멋지게 지금 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6월 15일 문경세제복포에서 멋진 찬스님. 네 네 사랑한다 아이가. 서울 참가 콘서트 가는 길 단체 사진. 6월 9일 대구 찬똑버스 찬스님. 와 어마어마한 인원이 가셨습니다. 아마 찬똑버스 1호차 2호차 같이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와 멋지게 또 이렇게 로즈골드 고무신이 있습니다. 탐나네요. 시계도 있고. 멋진 피규어도 있고요. 와. 와. 우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물물 바람을 막아주는 진똑버스 이렇게 오리가 있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멋지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와. 벽에 어마어마하게 큰 게 걸려있습니다. 꽃다운 날 꽃다운 너. 꽃다운 내 젊은 날. 와. 이쪽 벽에도 엄청난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진들이 걸려있는데요. 최근 모습부터 미스터트로 출연 당시의 모습과 또 예전에 전국로자랑 어렸을 때 출연했을 때 모습도 있고 다양한 일대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찬원과 함께 트위스트 고고. 꽃처럼 이렇게 걸려있네요. 이찬원. 이렇게 로즈골 디피트 또 이렇게 선글라스 낀 모습을 콘서트 때 보셨을 것 같고. 추가 머블 사진도 있고. 이렇게 사진이 쭉 걸려있습니다. 와. 천장에도 붙어있는데요. 정규앨범 원대 모습 사진이 있고. 또 편스토랑 출연 당시 사진이고. 와. 귀요미. 찬투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고. 이번에 이찬원 하늘여행 명작 당신을 믿어요 꽃다운 날. 함께 하늘여행 떠나요.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요. 내 사랑 사랑 그대여. 당신을 믿어요. 꽃다운 내 젊은 날.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로즈골드로 물들인 이곳. 대구 찬똑버스 만남의 공간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이곳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용산 내거리 앞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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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